삼성이 2031일 만에 단독 1위로 등극을 했는데 뭔가 삼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예전 삼성 왕조의 재건 올 시즌 좀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박정혜설이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제가 타자 출신이니까 타자들의 구성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뭐 장전만 하더라도 장타를 칠 수 있는 타자들이 많이 없었는데요. 뭐 페렐라 선수 그리고 오재일 선수 합류했고 그리고 뭐 강민호 선수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구자욱 선수 거기다가 뭐 빠른 주력을 가지고 있는 김상수라든지 박혜민 선수 굉장히 다양한 유닛들을 지금 보유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왕조의 귀환이 한번 신호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타선뿐만 아니라 마운드도 지금 거의 리그 최강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게임 전체를 봐도 저희가 다시 본 하이라이트였지만 마치 가을에 하는 야구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굉장히 오늘 게임이 중요했던 게 4연승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중요한 게임을 아주 박부민 승부로 그 외에 역전시켜가면서 이겼다.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리즈 가능하겠습니까? 한국 시리즈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 박상철 가수님이 노래 불렀죠. 좌우가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